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폭우 때문에 피해가 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그 피해가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수습 과정에서 보니까 충북도청 청주시 그리고 흥덕구청 그리고 버스 운행회사 이 사이에 그런 어떤 위기 발생 시에 유기적인 그런 협조관계라든지 연락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된 게 전혀 안 보이네요. 한 해 두 해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비가 1년에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대개 7월 8월 정도에 집중호우가 있는데 행정관청들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참 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행정관청에 입은 충북도에 관련된 행정관청들을 보면서 이게 아마 그냥 보통의 지금 한국 사회와 공적기관들의 민낯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사회과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대표 사례 표본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유추해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군은 그러면 괜찮은지 아니면 서울시는 괜찮은지 이런 생각을 해볼 거라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항상 한국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화전민은 계획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든지 대비 이런 게 없고 그냥 특정 지역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개관해서 먹다가 그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불을 질러 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하전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하전민식 태도 하전민식 그런 습관 하전민식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행정관청 같으면 대개 7월 8월에 우기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특성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금강 홍수통제관리소 땜을 담당하는 데죠. 그런 데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다음에 충북도청하고 청주시에 어떻게 여러분들 긴급발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흥덕구청 관내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운행 그런 버스 노선 회사들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 어떤 개통도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몇 번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분 정도의 최상부로부터 했던 지시가 최하부로부터 떨어지는가 참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기업을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망했을 겁니다. 제가 한 기업의 생산공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법이 정한 것보다도 한 5배 이상 정도의 소화기를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소화기가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a지역에 화재 발생 그러면 그 연습을 해야 사람이 숙달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런 군 연습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 참 이게 그냥 충북도청 산하의 그런 지자체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나사가 풀린 겁니다. 비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보가 있고 7, 8월에 이르면 집중이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침수가 오송의 여러분들 지하차도에 이번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침수가 되고 9분이 지난 상황에서도 청주시의 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지하도로로 가라 이렇게 통보할 정도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규모도 좀 커졌고 발전도 많이 했으니까 청주시는 지하차도 통제 요청을 뭉개고 충북도청은 행복청의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면 참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화전민식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언제든지 북한이 여러분들 장사푸를 가지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재난훈련을 국가안보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재난훈련을 보게 되면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위기 발생 시에도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자기 맡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주시는 홍수 위험을 알고도 묵살했고 흥덕구청은 이 재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수위를 여러분들 통보받은 다음에 여수의 36분의 청주시 하천가에 여수의 39분의 청주시 안전정책가에 각각 전달했는데 청주시는 이 내용을 오송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로관리사무소에 전하지 않는 것을 확인됐다. 훈련 과정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청주시는 또 소방당국이 119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재방이 무너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경찰이 사건 전후를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이런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긴급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수기를 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발 여러분들이 소위 화전민식 사고방식 화전민식 태도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때려쓰고 빚을 그냥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뚝이 터지듯이 여러분들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웃나라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기회를 이제 기준을 삼아가지고 문제점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늘 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